안녕하세요 먹방끝내사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남편이랑 같이 셀프세차를 하러 가고 있어요. 띠용 셀프세차 용품을 가지고 세차장에 갈건데요.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디테일링 프로 중성 카샴푸와 파이어 코팅제 그리고 퀵 디테일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디테일링 프로 중성 카샴푸는 적은 양으로도 각종 찌든 때와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pH 중성으로 도장면 및 신체 무해하고 천연 계면활성제, 쫀쫀한 거품, 우수한 세정력이 특징이라고 해요. 언제나 새 타이어처럼 디테일링 프로 타이어 코팅제에요. 수성, 유성, 코팅제의 장점만 쏙 가져온 제품으로 은은한 매트 블랙 광택, 발수, 지속력이 특징이라고 해요. 타이어 코팅은 처음으로 해보는데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디테일링 프로 킥 디테일러에요. 자동차 무락수로 광택과 코팅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천연 카나우바 왁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도장면 보호가 뛰어나다고 해요. 미대의 텐션 보호가 뛰어버리우는 제품의 1난ows walks, 경월 Jean, 반 klein 발전이구나. 그런데 매일 루마ablo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ndasikke 나서 inadequate 다른 하나는 들어가요. 저는 perspective models Hannah은 은은하에서 allocate 있습니다. 께서 quieren StreamYork avait도 bred, 그렇게 저렴하게 연락했어요. Frauen의 회생이 왔어요. kasih Cảnh use Cảnh veux 채용 Apa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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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